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늘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니 정말 원난 말씀 내 입을 크게 흘라 내가 채우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성취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사 하느님께서 오늘도 하느님의 또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이 정말 우리가 천국을 열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운하오니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간하여 주시옵소서. 청룸을 여는 삶으로 화 있을 진저에서 영적 흐름을 완전히 끊고 복 있을 진저로 바꾸는 변화의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느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로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라기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 닫으라 길을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와를 찬송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여와여 주께 세일에서부터 노고시고 애돔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새하늘이 새어서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아들 삼갈의 날에 또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어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이 거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내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거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믄 그들이 백성 중에 절구히 헌신하였음이니 여와를 찬송하라. 흰나기를 탄 자들 양탄재 안전자들이여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팔지어다. 31절입니다. 여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갖게 하시옵소서하니라.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드보라와 바락의 성정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 고배가 있습니다. 주는 글소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힘을 얻읍시다. 우리가 힘을 얻어야 현장에서 영적성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5장은 드보라와 왕이 없는 사사시대의 유일한 여자 사사로 하느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분은 바락의 전쟁에 승리한 그날 여와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임을 고백하며 그분의 구원 역사를 만방에 전하라고 합니다. 내용에 있어서 1절에서 11절 말씀은요. 하느님의 도움에 대한 찬양이고요. 12절에서 23절은 전쟁에 임한 이스라엘 백승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31절은요. 라엘의 행동과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로 되어 있습니다. 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난 하솔왕 야빈의 군대와 싸움에서 승리하여 그의 압재로부터 벗어나게 된 내용입니다. 5장에서는 드보라가 승리를 기름하여 전쟁의 상황에 설명하면서 노래한 시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먼저 이스라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위해 헌신적으로 참가한 지파들을 축복하고 방관한 지파에 대해서는 나태함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야엘의 업적을 노래합니다. 승기계는 여인들이 지은 노래로 본장 외에도 미래함의 노래, 한나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등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든 인생이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한 것입니다. 드보라 바락은 노래하기를 여와를 찬송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주령들이 즐거이 헌신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싸움은 즐거이 싸우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며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라는 원단 말씀과 천국문을 여는 자라는 보금을 또 체험하고 현장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현장에서 절대 제자 되시기를 예수구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찬양의 이유입니다. 1절에서 5절 내용으로 백성의 선택받음에, 백성이 헌신할 수 있는 선택받음에 감사를 했습니다. 드보라는 야빈왕과 전투에서 승리한 사실을 기념하며 바락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배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노래의 한 유형인 하답송의 형태로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첫째, 1절에 보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미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며 이르되 이 성전가는 하솔의 야변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의 날에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와를 찬송하라. 백성들로 즐거이 헌신케 했기 때문에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은 지도자와 또 군대 장관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영솔하다, 원문에 보면 파리아, 지도력,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힘을 발휘했다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번역하면 이스라엘의 힘 있는 자들이 힘을 다했다는 의미입니다. 또 헌신은 나다 번입니다. 원문으로. 이 군인으로 지원한다는 의미를 지내고 있으므로 이 구절은 일반 백성들로 기쁨으로 또 전쟁에 기꺼이 참여했음을 나타냅니다. 신로 지도자가 아무리 전쟁을 잘 수행하려고 해도 백성들이 따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더불아는 이러한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승리한 전쟁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입니다. 이렇게 군병으로 부른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생취의 성전에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열방의 통치자들에게 오직 요하님만이 참된 신이며 경외해야 할 유일한 통치자의 심을 선포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통치자들은 세계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이 헌신과 용기 그리고 연합해서 노래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부에서 친히 역사하셨던 할미의 능력을 찬양하는 데 진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요하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찬송하다에는 자마르, 연주하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노래뿐만 아니라 악기들을 총동원화해서 함께 찬양한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이스라엘의 방백들에게 즐거이 헌신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과 또 우리의 고백이 즐거이 하느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절입니다. 요하여 주께서 세일의 숲에서 나오시고 애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세워서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5절에 보니까 산들이 요하 앞에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 앞에 진동하였도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더보라는 과거에 있었던 추레굽에서 가난이 입성까지 역사하신 것을 해상시키면서 시적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늘도 세워서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 말은 노아홍수 때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땅에 샘이 터져 40주야 비가 쏟아졌다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더보라는 하늠의 능력을 찬양함에 있어서 과거에 실제적으로 발생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노래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생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더보라는 야빈가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진동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개시할 때 일어나는 자연현상으로 구약에서도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신의 산에 이렸을 때부터 강래여정, 애돔을 지나 가난한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 앞에서 인도하셨고 그들과 함께 행하시며 큰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하늠의 능력을 믿고 일신 전심 지속으로 언약을 굳게 잡고 하늠 앞에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승리하게 해주신 하느님을 전파하라. 6절입니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이 거쳤으니 나 더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거쳤도다. 야엘은 이스라엘의 압재자 야빈왕의 군대 장군이 시스라엘을 지혜롭게 처치했습니다.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는 그 당시 그 현장에 이스라엘의 항폐상을 나타냈습니다. 즉 블레셋족과 야빈의 압재가 극심했기 때문에 상그래도 할 수 없었고 또 약탈과 폭행 등을 피해서 이렇게 좁은 길로 피해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을 사람들이 거쳤으니 이거는 이스라엘에 참된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보라 자신이 야빈 압재 아래서 학대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한 것입니다. 평생 영적 전쟁을 치른 것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도 죄인 중에 개수인 자신을 선택하시고 사용해 주심에 감사와 감격이 끊임없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겠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 3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 백성 중에 절거히 헌신하였습니다. 여와를 찬송하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압재와 전쟁의 참화가 임하기 위한 원인은 하느님을 버리고 이방신과 우상을 승비함으로써 하느님의 노를 격동시킨 탓입니다. 3장 6절 7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아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와를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 하나님 여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더라. 전쟁이 성문에 이뤘으나 이들은 사면민주의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드보라는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싸고 공룡하고 드는데 이런 정말 위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게는 적을 방어해 공격할 무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철병교를 지닌 하솔 군대를 경멸시켰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이승과 권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암울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9절에서 11절은 반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방백은 하카크라고 되어 있는데 입법자, 통치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여기서 전쟁에서 하려고 한 사령관이나 지도자를 말합니다. 연신은 나답어, 지오나의 아낌없이 전투에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드보라가 찬양 제목이 또 되었습니다. 기소온강은 외디인데 금기에는 이게 거기는 그냥 땅입니다. 그런데 번개와 비폭풍물을 보내서 구백승의 철변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리한 노래입니다. 드보라는 한인과 하의를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스라와 전투에 즐거이 헌신한 사실에 대하여 재차 반복합니다. 내 마음의 이스라엘 방백을 삼아함은 백성들의 즐거운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이해하여서 자진해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흰나기를 탄 자들, 양탄재 안전자들이여,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이어기에는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말로 전파하라고 얘기합니다. 선포하다, 또 낭송하다, 이거는 원문으로 시아허라. 시아허라. 이 낭송하다는 뜻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빈부귀천을 막놀하고 더보다는 모든 백성들에게 압제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성도들이 구원의 언총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하느님께 은신을 할 때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편 저자는 10편 116편의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다밟고 하였습니다. 여보니 복음을 받고 감사하며 천명, 소명, 사명을 회복해서 자원해서 하느님께 은신하며 본당은당과 이삼칠나라 오천종족에게 하느님께 영광과 찬송을 전파하시기를 예수 그리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드보라의 마지막 강구입니다. 드보라는 기송강 전투에서 시스러와 전투 승리자가 되어서 전적으로 이것은 하느님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 구원자이시며 또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는 그들의 기쁨만 아니라 야비인에게는 괴로움을 당했던 기송강 주변에 또 이스라엘 민족의 모두가 기쁨이었습니다. 야비인에게 고통을 많이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구원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파를 칭찬하고 또 참여하지 않은 지파를 책망했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요하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갖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야의를 축복하고 또 도와야 할 위치에서 돕지 않은 메로서 마을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는 힘있게 하고 하느님을 대적하는 자는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했다는 말은 더보라가 살았던 기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느님을 경여하며 살았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내용입니다. 언제나 교회 안에는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느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허물과 제약이 많을지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3장의 세상에서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직 봄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모든 승리의 권한인 힘은 바로 하늘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현장을 정복하는 영적 CVDIP 정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보금체험이 우선되어서 영적 흐름을 완전히 꺾고 또 정말 영적 활진제에서 복이 쓸 진제로 바뀌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권의 감사와 영혼권의 선택받음에 감사하며 승리해 주신 하느님께 영광 돌리고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랩런터 유원회 교사 세미나 또 2, 3, 7 나라 5천 종족 랩런터 또 전국 장루연합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이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하느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정말 영적인 잠김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보금이 충만하여 이제는 오직 유일성 또 재창조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서 천국문을 여는 삶으로 현장에서 화해실전지에서 영적 흐름을 완전히 꺾고 복이 쓸 진제 현장에 변화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그래서 권의 감사와 영혼권의 선택받음에 감사하고 하느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해 계시는 하느님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2, 3, 7나라 5천 종의 복음을 증가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구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